아하요 몸마 몸마무 안녕하세요 몸몸입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나만의 레시피라고 저희 수록곡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확실해요?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듣고 계시죠? 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쉬운게 조금 조금씩만 저희가 공개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말은 있겠다 네 여러분 저희가 보물찾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무슨 보물찾기인지 궁금하시죠? 무슨 보물찾기야? 자세한 사항은 이 V LIVE이 끝나고 팬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보물찾기가 시작됐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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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